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시간은 총론 파트 3,4월달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3,4월달의 강의는 3월하고 4월은 9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월달은 8주로 해서 그 전체적인 기본강의를 했으면 약간 9주로 해서 3,4월달은 1,6월에 했던 걸 약간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 파트를 우리가 앞쪽 밖에 안갔죠 뒤쪽에 이제 조금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론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부동산학 총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은 최근 5년 동안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개념을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용어, 주택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속성, 부동산학,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총론 파트를 먼저 출제 비중을 본다면 총론은 5년 동안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돼가지고 번호를 매긴다면 3군데가 시험자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자측의 핵심 개념에 부동산의 개념이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별표 3개짜리라고 했죠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토지의 용어예요 자 이 파트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나온다면 한 문제인데 자 토지 용어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용어가 나오고요 자 이게 토지 용어가 안 나온다면 주택의 분류가 나오죠 주택의 분류 그래서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긴 한데 일단 주택의 분류나 토지에 대한 용어 중에서 특히 토지의 용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 3개짜리가 되고요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은 거의 뭐 99%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제가 개념을 냈고요 2번은 토지 용어 3,4번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두 문제가량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5번이 이제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부동산의 속성 그래서 네 번째는 잘 것도 이제 별표 3개짜리고 그래서 3문제가 나온 다음에 거의 여기서 나와요 개념 하나 토지 용어 하나 부동산의 특성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속성 이제 나눠드림 프린트의 5번 문제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거든요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부동산학을 물어보거나 활동을 물어봐요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며 또 부동산 활동이라는 파트가 있죠 자 요구하고 부동산 활동에서 물어보는데 자 이쪽 파트는 별표가 하나 정도고요 나온다면 거의 뭐 그 이렇게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트는 이제 중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부동산의 개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를 이제 풀어 보도록 하죠 1,6월달에 우리가 21페이지 가시면은 그 부동산의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화학습으로서 조금 더 3,4월달은 넓게 봐야 되죠 그리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아마 별표가 3개 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밑에 우리가 파란 색깔을 보시면 법경기적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의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사고 올리다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복합 개념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주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되고요 또 종합운영 과학으로서 법경기를 따져서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자 예전에 제가 아마 어디를 보여드렸냐면 27페이지를 펴보세요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위주로 이제 그 박스를 위주로 갈게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좀 전에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개념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복합 되어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경기란 얘기 하셨죠 그래서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입니다 자 토지도요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적이냐 기술적인 개념으로 보느냐 법률적이라는 얘기는 법에 나와있다는 개념이고요 경제적은 어떤 수익이나 돈과 관련되는 그죠 가격과 관련되는 거고 기술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죠 기술적을 물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은 유형적 측면이에요 우리 토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측면 법가경제는 무형이죠 법률적이나 저기 근대당 설정이 돼있나 아니면 저기 돈의 가치가 있는지 이래 대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 보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부 문제를 구성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27페이지 나와있는 개념부터 가면 자 얘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은 공간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또 하나의 자연물이기도 하구요 또 이 환경 토지도 하나의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네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경제적은 제가 편법으로 야매 CO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있구요 또 우리 부동산 산업이 되면 자본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자산의 하나에 들어가죠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건설회사가 어떤 그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토지를 생산요소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생산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이걸 뭐 직원 휴양지로 또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땅을 또 소비할 수도 있죠 소비자로써 그 다음에 내다 팔면 상품입니다 건설회사가 땅을 가지고 이 주택을 생산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주택을 소비하면서 상품을 팔게 되면 자산 자본 돈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법률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하고 강의가 있습니다 자 법에 나와있는 개념이 민법에서 나온 개념은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이라는 것은 민법만이 아니죠 넓게 보는 거죠 광의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자 요거는 협의라는 것을 포함시켜요 협의의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요게 민법상이죠 민법상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의제주부동산도 포함시키죠 의제한다 준한다 준부동산입니다 이건 다 개별법에 나왔다고 제가 1,2월달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거냐면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 동산이나 동산이나 집에 있는 주택 부동산이나 남한테 알립니다 이걸 내꺼라는 것은 공시를 해요 함께공 보일시 근데 공시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동산은 점류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합니다 기록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다른데 문제가 발생되는게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정착물이 아니라 비정착물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동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유가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중부동산으로 또 가져가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보겠지만 공장재단이라든지 공장재산의 집단 토지만 있는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요 다 쌓아 잡아서 공장재단도 공장재단 강업재단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도 중부동산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이 협의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광에도 들어가는데 중부동산은 자 이거는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광에만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27페이지 나와있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암기기법은 이래요 자 얘는 다 COC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 자기자본도 여기 CO 들어갔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자 토지는 생산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상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얘네들을 좀 안개하세요 얘네들은 COC 안 들어갔으니까 경제력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어 이 중국에 맹자님과 공자님 있잖아요 공자님의 공자님의 환희 건강상태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기술 하셔 공자환희 기술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공자환희 기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7페이지 그 박스를 봤고요 한번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간다면 천천히 우리 교재 여러분들 22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22페이지는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법경기라는 세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복합부동산은 다릅니다 복합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갔지만 복합부동산은 다르다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죠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다 어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죠 그래서 거래활동할 때나 보통 우리가 건물을 넘길 때 토지도 같이 넘기잖아요 거래활동할 때나 아니면 평가활동할 때 그래서 평가활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 자체적으로 어 평가활동은 일괄평가라 그래요 이럴 때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하죠 그래서 법적인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어 복합개념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의 법경기를 얘기하고 복합부동산은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22페이지에 보시면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굵은 글씨가 시험 문제죠 토지와 거물이 각각 돈입된 거래의 개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복합부동산과 복합부동산 개념 부동산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물론 복합개념은 복합부동산에도 법경기를 따질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냈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문제를 풀려면 아웃트라인을 먼저 잡을게요 자 22페이지 가시면 은 법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과 경제적은 무용적이라는거 파란색깔 있구요 자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정착물까지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할 거구요 자 그렇다면 아웃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먼저 25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24페이지로 가시면 광해부동산이라는게 있죠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어 중부동산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선박은 20톤 이상입니다 인목처럼 물건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공장대상 강업재산 같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함을 해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등록 방법으로 공시를 하죠 부동산이 준하여 처리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부동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죠 자 우리가 저당권의 목적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연구 대상 및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구요 또 이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도 확정시켜줘서 어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도 중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저당권 설정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선박은 선박 등기법이 개별법이죠 20톤 이상 에도 중부동산을 포함한다 자 임목은 이제 민법에서 임무에 관한 법률의 보존등기를 마치면 임목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과 저당권이 개최가 되구요 공장재단도 자 이렇게 공장이 토지가 있고 기계가 있고 하나의 집합물로 봐요 공장재단 집단을 그래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서 보존등기를 한다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권 저당권이 개최가 됩니다 자 강업재단도 마찬가지구요 어업건도 수산업법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신다면 준부동산도 광희부동산 법률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구요 자 오른쪽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과 법률적은 무형이라고 했죠 밑에 자산을 조금 자세히 본다면 자산을 가지고 깊숙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풀 때 우리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의 소유자의 자산이죠 재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하나의 유무용의 재산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투자 대상이나 재택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나 우리가 또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 수입 매각 차익 매입한 부동산은 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재활을 생산하는데 드는 초자 밑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가죠 그래서 최종 재활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제로 투입되는 또 토지이다 토지를 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택지가 또 하나의 자본의 개념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나왔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토지 자본은 어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지 자본이라고 해요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고정 자본이다 택지 비용 택지 원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하나의 비용인데 요걸 이제 고정 자본으로 이제 토지 자본을 보죠 농촌 토지 자본은 농촌 토지에 있어서 주로 미성수지 계단에서 농경으로 사용됐을 때 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도시 토지는 이제 택지 조성할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들을 다 토지 자본이라고 불러요 참고만 하시고요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생산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생산제이기도 하고 소비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 생활에 직접 소비하는 재화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생산제이기도 하고 소비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품이기도 하죠 시장의 매개의 대상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를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려볼게요 도 1 1 2 2 2 2 2 3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옳은 거를 찾으라는게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프린트를 객관식 문제를 나눠 드릴거에요 자 그래서 가장 적중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 중 그 연결이 가장 옳은 거 3번이 맞죠 법률적 개념은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 들어가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으로 중부동산 개별법이니깐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죠 자 경제적 개념은요 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자연에 시옷이 안 들어갔잖아요 자연보다는 자산으로 가셔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제 자 공자환위 기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에는 오히려 시옷이 들어가면 안되죠 공간 자연 자연이 들어가죠 상품이 아니라 자연이다 물리죠 자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습니다 4번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보는건 복합부동산이고요 법률경제기술적 측면은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트라인의 3번에 대한 정답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옳은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올 수가 있다면 문제를 안 냈지만 우리가 페이지 22페이지로 가시면 정착물입니다 자 22페이지 정착물이라는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정착물이라는거는 원래 동산이었는데 어 토지 토지에 부착이 돼 있죠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없는거에요 지금 마음대로 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짱 밖에서 이동할 수 없어야지만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이 토지 정착물이 민법상과 학교론에서 말하는게 약간 틀리죠 민법상에서는 지금 토지에 부착이 돼서 부착된 물건이죠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없는 그렇죠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없어서 자 거래시 거래시 토지의 일부를 보느냐 아니면 토지와 다른 걸로 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거는 우리가 하나의 토지의 종속 정착물로 따라가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 같은거는 별도 등장 안하죠 그 다음에 국어라는게 우리가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건 지저법에 의해서 28가지 지목에 의해서 작은 수로 보지 얘는 어떻습니까 작은 도랑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토지의 일부 되니까 얘는 종속 정착물로 토지의 소위권에 우리가 포함이 되죠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부동산으로 보는 독립 정착물이라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독립 정착물이 우리 시험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라는거는 가장 중요한게 건물이죠 건물이구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입니다 명인방법 명백히 인식 그래서 표차를 홍길동 정원은 수목도 입법에서는 독립물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지만 책에도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된 임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된 임목 임목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가 나왔었냐면 타인의 자 우리가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자 우리가 이제 책이 있다고 보시면은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나오거든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권원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죠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으면은 을돌이가 얘한테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권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농작물이 있으면 이 사과를 심죠 사과는 얘랑 별개라는 거예요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계약을 해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건 을의 소유권으로 가는 거죠 다른 걸로 봅니다 그렇죠 다른 부동산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시험문제 독립 정착물이 아닌 거 국어가 나왔었거든요 국어는 토지의 종속이니까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학교론에서는요 그 자체적으로 영미법을 영미법을 따라요 영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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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에 대한 법을 따르면서 자 어떻습니까 제가 픽처라는 말을 썼죠 고정되어 버린 물건 자 우리가 벽에 철근이 있어요 철근 원래 건축자재였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지금 건물에 부착이 돼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진 물건 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건축설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건축설비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착물 보통 토지보다는 건물에 대한 건축설비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개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력한게 부착 방법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부착 방법은 어 물리적인 손상과 기능적 손상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면 정착물이고 안주면 정착물이 아니거든요 저기 뒤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안주니까 저건 그냥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벽난로가 있으면 부셔버리면 물리적 손상을 주죠 정착물로 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적이라는게 생략이 되고요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형광등이나 시계나 물리적으로 제거할 순 있어요 근데 효용이나 우리가 기능상 효용이나 기능상 손실을 줄 수 있고 안줄 수가 있거든요 손실에 대한 용입니다 그럼 저 어때요 저 뒤에 있는 벽시계는 저걸 띈다고 해서 건물에 전체적인 기능 손실을 주지 않죠 그냥 동산입니다 분리시켜도 돼요 기능상 아무 손상이 없어요 근데 형광등은 이걸 띄게 되면 강의가 안 되잖아요 효용기능에 손실을 주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이 없으면 동산 있으면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이 된다 손실은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관계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요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요 건물주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는 얘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는데 임차자 정착물은 2년 계약을 하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동산의 3종 세트가 있어요 동산 동산의 3종 세트는 지금 말씀드리는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암기기법이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한 끗 차이죠 차가 있고 대가 있죠 우리가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편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식중인 수목입니다 가식중인 수목은 야 이 가식적인 놈아 거짓같이 하죠 임시로시면 너무 귀여요 다른데 본식하니까 이것도 동산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경작수화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전에 풀어봤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토지를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과실에 대해서 자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 있습니다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그럼 자연과실은 경작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산에 나는 거죠 그럼 나무나 그냥 열어에 나는 단연생 식물이라든지 산딸기 다래 같은 거는 그냥 이거는 통채로 넘겨 버려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종석정착물로 간주해서 정착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 나무도 여러가지 이제 그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인공과실은요 자 벼 보리옥수수 같은 거 벼 고리 옥수수 자 이런 것들은 경작을 요구하죠 그럼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죠 그러면 얘가 토지소유자가 지가 집당에다가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넘기는게 아니라 뽑고 넘기죠 아까 뽑는 치사였었고요 그러니까 뽑았으니까 자 경작수화물은 뽑고 넘긴다 엑셋을 주면 경작수화물이라는 거는 동산으로 봐요 동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좀 주의하실게 이거는 아니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얘 토지소유자지만 얘는 얘와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은 이건 소유권을 따로 봐야 돼요 이거는 독립된 걸로 보고요 근데 경작되어서 수확해 버린다는 거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자기가 수확을 해버리고 이건 분리시키니까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이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3종 세트가 잘 나온다는 거 자 여기 이제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부착 방법 관계 외에 뭐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출제가 잘 안 됩니다 3,4월달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는 할 거예요 우리가 키포인트만 먼저 잡고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교재 22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것도 또 중요한데 자 어떻습니까 부착돼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구적이고 또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파란색 칼 정착물 자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계속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자 계속적 항구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 통영상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등기된 건물 자 제가 얘기했죠 소위권 모존등기를 마친 우리가 등기된 건물하고 등기된 인목 자 인목도 등기가 되잖아요 인목에 관한 법률의 소위권 모존등기를 마치게 되면 저당과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무도 등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춥니다 자 명백히 인식 우리가 민법 시간에 표차를 적어서 홍길동 거다 이렇게 하는 또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수목집단도 다 우리가 독립된 것을 본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명인은 명백히 인식 홍길동 거 나무집단의 수목집단의 객체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 자체적으로 명인 방법을 가진다면 수목집단이나 우리가 민법에서 미분리 과실을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독립된 것을 본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중인 농작물도 독립된 정착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와 공원에 별도의 공시선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에 주의하실 게 제가 국어라고 했죠 도량 돌담 국어 국어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우리가 소규모 수로부지의 작은 도량이죠 도로의 포장 경작목적이 하는 수목집단 나무 단연생신물은 토지의 일부죠 정착물로 간주해서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정착물로 반달하지 않는다 헐어버린 건축물이라든지 판자집도 나중에 철거하니깐 나중에 어때요 이것도 조만간 철거하니깐 동산이죠 가식중에 수목 들어갔네요 경작수산물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동산입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3번은 학교론에서는 건축설비라는 픽처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기업번이 아마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착 방법이 파란색깔 그 설비를 제거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거할 경우 건물에 물리적 뿐이 아니라 기능적 둘 중 하나라도 손상을 발생시켰다면 그는 정착물로 취급돼요 그 밑에 건물이 기능이나 효용이 감소하면 해당 설비는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된다는 파란색깔 위주로 가지고요 관계입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 정착물을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 정착물을 취급하지 않아서 동산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원 사업을 한다 상담 테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래 정착물 사업이나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임차 설치한 선반도 임차인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갑돌이가 을돌이 땅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농기구 창고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또 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정착물 같은 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주거 목적으로 간다면 블라인드 같은 걸 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사정착물이기 때문에 다 임차인 정착물이라서 동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빌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출제가 아직 안 됐는데 관계가 마당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입니다 그 설비가 정착물이지 아니지 불명해요 자 불명할 때는 어차피 이제 매매를 했으니 자 이거는 그냥 정착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인 걸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어떤 물건이 거래된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보통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불명할 때 불분명할 때는 매수인 걸로 넘어간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디귿보는 물건의 성격입니다 성격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건물의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하게 설치 구축된 물건에 어떤 있다면 어때요 주문제작된 것은 뭐 항구적으로 설치된 반범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건물에 구축된 유리문이라든지 교회용 책상이라는 자체는 교회용이 팔리면 교회가 같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용 책상도 물건의 성격이 그냥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냥 개인의 우리가 일반 쓰는 책상 같은 것은 동산이죠 그 다음에 물건에 설치한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도 휘센 에어컨 같은게 위에 달렸는데요 자 임대인이 휘센 에어컨 같은 위에 달린 것은 임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 건물에 가치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뭐 붙박이 에어컨이라든지 이건 정착물로 취급하고요 임차인이 본인이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그냥 설치한 것은 그 에어컨 같은건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데 저번에 1,2월달에 했던 ㄱ,ㄴ까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하시게 되면 1번 문제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넘기셔서 파트를 바꿔서 페이지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 부동산의 분류로 가도록 하죠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넣었는데 후보지와 이행지를 우리가 들어가고 천천히 그 순서대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토지의 용어에서 한 문제가 취재가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갈까요 자 토지의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를 택지 농지 임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택지 지역 그 다음에 농지 건축이 가능한 땅 농지는 농사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싣는 땅이 되죠 그럼 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땅이죠 자 농지는 우리가 반론가수원 전답가수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밑에 해설이 있지만 임지 나무 싣는 땅은 옆에 앉아계시는 채궐상 같은 용재림 같은게 있구요 떼감때는 신탈림 같은 그런 나무 싣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지가 농지 농지로 바뀌면 또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이 순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영화감독의 임건택감독 아시죠 동생분이 임농택이라는데 굉장히 농택이만 피세요 그래서 너 안되겠다 내가 영화감독을 전수해줄게 우리나라에 임건택감독 영화감독의 거장이시죠 대분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그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선을 그면 선을 넣으면 바뀌는 과정 중에 도지는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바뀌는 것은 소분류입니다 소분류 그래서 요건 자 요렇게 바뀐다는 것은 지역 상호관 지역 상호관 지역 상호관 지역 상호관 이라는 자체가 나왔다 자 이건 바뀌는 과정 중에 도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근데 요거는 이 안에서 바뀌는 이 안에서 요거는 지역 내에서 바뀌다 자 요거는 이행지가 되는거죠 이행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바뀌면 다 이행지가 됩니다 이렇게 안에서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 선을 넣으면 후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행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전환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전이 농지라고 해도 어렵고 택지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럼 바뀌는 과정 중입니다 전환되고 있는게 맞겠죠 자 그럼 이거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선을 넘었어요 다른 지역에 된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 상호간이라는게 뜹니다 상호간 이 나오구요 그러면 이거는 후보지에요 그래서 크게 바뀌기 때문에 대분류죠 대분류기 때문에 후보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 바뀝니다 이 지역 내에서 그럼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중의 토지죠 과정중 자 이것도 전이라고 하기 어렵고 후라고 하려도 어려우니까 자 이건 선을 안 넘었어요 그 안에서 바뀌죠 그럼 이건 지역내입니다 네 자 이건 수분류가 되겠죠 수분류가 되어서 자 이거는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노리는게 뭐냐 좀 보세요 지역상환이냐 지역내를 바꿔냅니다 기출문제를 항상 보시면 그럼 지역상환 나오면 후보지 지역내 나오면 이행지거든요 자 후보가 자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그 연기대상 연말에 뭐 여러가지 인기대상 타게되면은 그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들어오죠 후보가 상을 타잖아요 상 나오면 이제 후보가 찍으시고요 지역내면 이행지인데 자 감정평가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 이 바뀌는 과정중에 대한 걸 넘느냐 안 넘느냐를 했어요 그럼 선을 안 넘으면 이행지고 넘게 되면은 후보지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책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이용상의 활동상 감정평가상의 분류 있고요 자 밑에 후보지와 이행지죠 자 중요한 것은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죠 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1번 2번을 체크해 본다면 후보지는 파란색깔 용도 지역상환이에요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고 자 다시 말해서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되어 가는 토지를 택지후보지라고 하죠 이행지는 달라요 자 파란색깔 항상 제가 보는건 파란색깔입니다 용도적 지역 세분된 지역내입니다 그럼 지역내 나오면 이행지죠 공업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답지지역에서 전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이행지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올거에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에 2번 문제에 시옷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끊기니까 자 여러분들이 2번 문제에 시옷번 시옷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옷번 물론 뭐 문제를 다 제가 푸는 시간을 또 있다가 좀 갔겠지만 자 시옷번을 보시면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네입니다 자 후보지가 나오려면 후보가 상을 타니기 때문에 지역 상호관이 나와야 되죠 그럼 지역 네가 나오고 전환되고 있는 도지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옷을 미리 받지만 이행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28페이지 가시면 택지와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지하고 택지지역은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부지는 일종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의 넓은 개념이에요 헬부자를 쓰죠 자 이거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건 건축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택지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써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공으로 이용 중인 것은 건부지 이고요 아직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나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으로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자 그림을 보시잖아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부지가 자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하천부지 같은 거나 택지도 그 안에 있거든요 왜 건축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면 부지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자 들어가 볼까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박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인 것은 건부지입니다 근데 이용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건 아직 이용중이 아니기 때문에 나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건축법상에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는 좀 다르겠죠 이건 뭐 우리 공법시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부지는 어떻죠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 자 파란 색깔이 기출 키워드입니다 자 기출 지문이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고 나올 거예요 그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건축 가능한 택지 이외에 도로, 철도, 수도, 부지까지 건축이 불가능한가까지 포괄적인 용어로 가는 거죠 그 부지는 모든 땅을 뜻하고 뜻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책에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택지인데 건축할 수 없는 철도 부지 도로 부지 수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나지와 건부지와 공지 라는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 택지까지 받기 때문에 음 자 이제 2번 문제를 이제 풀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번 문제를 풀려면 어 어때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기업법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1,2월달에 공부했으니까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옷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고요 기업은 맞는 지문입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토지 밑줄 하천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그렇게 기억맞고 시옷 틀렸다 그럼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잠깐 쉬었다 갈 테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